아, 미안하다 슬라이딩도 잘해야 합니다 정면에서 아, 물렸다 점점 어두워지잖아 어... 제 기억 좀 우려, 이거 미션 하다가 한 번쯤 밤이 올 것 같네 어어어, 잡지마 잡지마 다 왔어 다 왔어 와, 이거 저녁 땔 것 같은데 어, 비는 멈췄다 그래 자, 맑아졌다 어, 암드야 고맙다 아, 그래서 어제 그 소개팅 나가서 그 여자랑, 여자분이랑 이제 여자분이 이제 뭐 먹고 싶냐고 하길래 내가 뭐 먹고 싶냐고 했는데, 그... 뭐, 알아서 정하라길래 부대찌개 먹으러 갔습니다 14,000원짜리 어, 이거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 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지갑을 안 갖고 가죠 지갑을 못 갖고 가가지고 지갑을 제가 뭐로 빨리 나간다고 늦잠 자가지고 이럴수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돈을 냅니다 커피가까지 그래서 집에 일찍 왔습니다 일곱시 반에 아... 어, 여기 안 열리지? 전, 전... 눈 감고 있겠습니다 으헤어어어 으아 leaks 빨리 말아봐 얘기라 저거 자폭촌 미냐? 어? 잘못됐다 으쒸 진짜 짱나네 어? 설계왕 홍방지왕 고맙다 오 아 진짜 부모한데 저거 아이템을 좀 가져가고 저 친구가 이 게임에서 제가 보내중에 가장 무서웠어 뭐야 무서워 아 저거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 징그럽잖아 아이템 다 먹었어 저 여기서 뭘 해야되나 이제 더 가야됩니다 이거 지금 데드할랜드랑 전혀 틀리다고 자기네 제작진들이 데드할랜드랑은 많이 틀릴거라고 얘기를 했던거 같은데 거짓말입니다 이거 데드할랜드2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딱 맞는거에요 이거 이거 데드할랜드2야 그냥 데드할랜드 했던 사람들은 적응하기도 쉽고 이거 이 시스템 자체에 어 적응하기 쉬울거 같아 이거 좋습니다 폴리스 바톤 이거 좋습니다 진짜로? 잠깐만 네 그러면 어... 일단 무기를 좀 바꿔야겠다 필요없는 무기를 다 넣어놓자 인벤토리를 보면 힌트가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지금 할 수 있나 이거 가방에 넣자 이거 가방에 넣자 일단 이것도 필요없고 날목이 필요없고 망치정도 들고 있고 날목이 하나 그 다음에 총알이 거의 안나와가지고 총알은 이제 15분 30분안에 나올거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총을 하나 들고가자 꺼내기 귀찮다 아유 깜짝이야 어? 이 새끼야 야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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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안 터진다 아 이 친구 안 터진다 아니 쟤도 터지잖아 어? 그러네 너 죽었냐 아예? 네 너 딴 데서 부활하는거야? 아 어제 저 코앞입니다 코앞 금방 가시세 이게 무슨 소리지? 이야 이게 브루클린 다리인가 그거야? 엄마 왜 얘기를 하네 무섭게 예예? 아 아니야 어어어 어어 어 폭파 폭파 나 죽었다 안 돼 슬라이딩하고 알았어 슬라이딩하고 보니까 폭파 좀비더라고 아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부활장소 같이 어 잠깐 기다려 자 이게 부활장소가 데드아일랜드 시스템이랑 비슷해서 이게 지금 내가 들고있는 무기까지 다 똑같아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무기투짝 스킬 배우시는데 그거 쓰고서 죽으시면은 무기 찾으러 또 가야됩니다 아 재수없지 됐다아 나 이제 부엌칼들었다 이제 가자 야 너 왜 이렇게 안와 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려? 나 이미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 그럼 그럼 거기서 약중상 약속장소에서 만나자 여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호오오 오호오 쟤 진짜 무섭지 쟤 내려찍는 쟤 느려서 상대하다보면 쟤는 좀 쉬운놈이고 이게 딱 맵도 보니까 데드랄렌드하고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아마 나중에 스킬이 이거 올라가는 스킬도 되게 빨리 그 이동할 때 매달리는 것도 빨리 매달리고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걸? 어 뭐야 저 다리로 건너야되잖아 이거 위에도 있습니다 위에도 잠깐 다리가야되네 위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터널 어 젠장 젠장 일단 다리를 가겠어요 터널 너 그 계단에서 올라오고 있지? 예 저 다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야 된다고? 잘 오시고 계십니다 아니 너 지금 보여 왜 후라시 키고 다니니? 아 이거 간지? 아이씨 아래로 오십니까 아래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로 오십니까? 아래로 오시면 됩니다 아이씨 확실한거야? 예 그래 아래 좀비가 더 없을거 같애 가자 자 딱 봐도 이건 데드할랜드2야 내가 보기엔 이거 리뷰 점수 어... 진짜... 많이 주면 한 8점... 한... 2? 진짜 많이 주면 이 시스템은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 자 뭔가 찾아... 어어! 제가 문 닫아 보겠습니다 자폭 준비 있으니까 조심해 저 밖에 있습니다 너 어딨어? 다 왔습니다 여기는 애들 다 죽여야 되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저기서 나왔던 애도 저 자폭에 나왔던 애도 렌즈 수척 좋아 다 죽여버리자 도끼 수척 Name 시스템이 ой Costa 엉 이 손의들 완전 틀려 이게 자 지금 레벨 3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나 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레벨 3 밖에 안되다니 여기가 진짜입니다 너 거기가 진짜고 맞아? 네 아닐까? 헤이! 누구도 있나요? 휴식! 너무 귀엽다! 너의 형들들! 봐봐, 내가 죽을 수 없는데 그 문을 더 줄 수 없는데 그 문을 더 줄 수 없는데 그 문을 더 줄 수 없는데 너는 죽을 수 없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너는 그르솔? 아, 너는 그르소? 아, 너는 그르소였구나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넌 동시번영이 왜 안돼 너 가져갈면 가져갔잖아 꺼져 너 얘기하고 있잖아 옆엔네야 납봐 엉덩이를 차버려 쫓아내 난 트러블을 원하지 않아 우리는 이미 몇 달 동안 냈어 아, 한 달 됐어 라이즈는 돈을 원하잖아 너는 돈을 원하잖아 너는 돈을 원하잖아 너는 돈을 원하잖아 너는 그녀에게 위험해 너한테 위험해! 꺼져! 꺼져! 카일라! 여기있어! 여기있어! 어흑! 진짜 남자라면 엉덩이를 차야돼 가겠습니까? 지하 지휘야, 고맙다 뭐야 뭐야 수금하러 온거야 이거? 아, 우리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돼 오케이, 카림 나는 그르솔의 돈을 원하잖아 나한테 싫어했지만 돈을 원하잖아 자, 어쨌든 적들이 우리한테 의약품을 주는 조건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뭐야 뭐야, 너 거기 올라갈 수 있는거야? 어,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자, 다음 목표가 올 때까지 야, 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거야? 어 어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아, 젠제 아, 감정이 어 아이, 뭐해 이거? 에이, 젠제 뒤에 지금 존나에 빨리 쫓아오는 쟤네들 뭐지? 왜 이렇게 속도가 빠르지? 얘네들 이제 러너 좀비 러너 좀비 데드할랜드 와 빨라 빨라 야야야야야 야 네, 상당히 쎕니다 우와, 야 한 놈씩 맞자 자, 자, 칼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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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 형 칼부림 칼부림 아잇 차 넘어뜨리기 죽어라, 이새끼 대전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아이, 씨 한 명씩 맞기로 했잖아 칼찹찹찹찹찹찹찹찹 이새끼 거리가 너무 멀어 야, 그냥 가자, 그냥 가자 이거 너무 많다 이 현란한 손놀림 이 현란한 손놀림 이 현란한 손놀림 아유, 아유, 그냥 갈라 했는데 그냥 갈라 했는데 그냥 갈라 했는데 어, 이 바닷가를 보니까 대대할랜드 이거 수영할 수 있지? 예 풀옵션인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야, 근데 수영하는게 너무 느린데? 저는 육지로 가겠습니다 어, 나도 육지로 갈래 이게 해보니까 이게 틀리네 이게 아니, 이게 뭐 가라앉고부터 시작해 무조건 잠수부터 시작해 난 육지로 가야된다 물로 가니까 너무 느리구나 또 집에 이렇게 보면 집이나 아니면 보면 이제 뭐 초콜릿, 초코바 같은 거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거 먹으면 피 차는 것 까지 똑같아 맞습니다 눈꽃만큼 차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허허 무아야 고맙다 진짜 눈꽃만큼 차는 것도 똑같고 여기 근처다 라이즈 벌써 돌아왔어? 벌써 돌아왔어? 메신저를 불러지마 그럼 위 우리가 돈을 내는 듯이 그녀가 보호해 줘 돈 많이 가져갔어 보호가 없어 위험만 있어 뭐 하는 건 뭐 하는 건 돈 내놔 돈 내놔 예수님 너 사람들은 괴물들 지저스가 뭐야 지저스가 예수님 아니 그거 그냥 맙소사라고 해야지 예수님 와 나 빨리 어 레벨 아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이동속도 레벨업을 먼저 해야 되는 거구나 자 곧 밤이 된다 우리 밤 되면 완전 개 지옥이야 아 어 지금 몇시지? 야 여기 위로 위로 올라가서 가자 너 왜 그쪽으로 가 계단으로 위로 올라가서 가면 되는데 네 아 그 시간 확인하려고 잠깐 아래보고 있어 와 깜짝이야 이게 밤 되면 완전 완전 생 지옥으로 바뀌어 진짜 나 밤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어 저희 시간상 살짝 위험할 것 같습니다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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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란한 현란한 18층에서 아 지금 타워의 18층에서 누가 변했다고 뭐라고 타워의 18층에서 누가 변했다고 저희 본진 에서 18층에서 누가 변했다고 둘까지 가려면 정말 멀텐데 야 야 야 야 야 지금 밤 되니까 좀비들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 우리 빨리 가야돼 저 뒤로 돌아오십쇼 왜 안될 것 같습니다 시간 경고도 씁니다 지금 1시간 안에 밤 됩니다 게임상 1시간이면 몇 분 정도지 어 5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5분 정도면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어 저기 800m 가야됩니다 아 젠장 그럼 우리 자고 가자 여기 있는 애들 정리하고 세이프하우스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몇 명 있지? 한 3명 있는? 그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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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 먹고 한 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습격 있다 아니 이거 여기서 애들 다 죽여가지고 어 잠깐만 여기 가방은 먼저 세이프하우스로 만든 다음에 이제 만들 수 있지 여기를 여기를 자 여기다가 오케이 드디어 세이프하우스 잠깐 잠깐 세이프하우스 하기 전에 어질을 찍자 어질 중에 이게 격투 하는 거 있고 올라타서 날라 격투 이거는 이거는 그 밟고 점프하는 게 좋습니다 그 왼쪽 아래가 드랍키고 오른쪽 아래가 좀비 밟고 점프하는 겁니다 좋아 밟고 점프로 했어 이제 더 이상 스킬 오른쪽 아래를 고르시면 돼요 오른쪽 아래 나머지 스킬은 없지 오른쪽 아래? 네 오른쪽 아래가 밟고 점프입니다 드랍킥으로 했어 드랍킥으로 했어 드랍킥도 엄청 좋습니다 이거 아까 니가 한 거 보니까 존나 멋있던데 그 키가 뭐냐? 달리다가 점프하고 이기키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자야됩니다 왜? 이게 한 시간 한 시간 자고 밤 되고 이제 한 번 더 자면 이제 낮댔 낮댔냐? 네 밤을 피해야 돼 진짜로 근데 밤에 해야 되는 미션이 분명 있을걸? 분명히 존재할 거야 네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밤에만 해야되는 미션 그런 미션을 일단은 최대한 아 밤에 하는 미션을 피해야 됩니다 진짜 배낭 안열지냐 배낭 열어서 있는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거기다 저장하는거지 와 여기있어요 샵샵샵샵샵샵샵샵샵샵 많이 먹었나? 자 점프해서 이기 뭐지? 점프해서 달리다 점프하다 이기 배낭 내가 패 어 야 안보여 어?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야 이거 막혔어요 막혔어요 그쪽에서 좋습니다. 글쎄요 왜? 왜? 우리의 파트롤이 그쪽에서 그쪽에서 좀비 너무 많아 내 문제 왜? 내 문제 그들 찾을 수 없으면 아니면 나의 파트롤이 물에 빠질라 그러는거지 물에 빠지면 속도가 엄청 느려져가지고 밤에 조용히 움직여서 배낭 너무 안보이잖아 밤이면 밤에 봤잖아 걔넌 뛰는거 속도가 어마어마한거 우리가 뛰는거보다 두 배는 두 배는 빠른거 같아 진짜 직선으로 가서는 무조건 빨리 잡히고 건물을 이용해서 막 그러면서 곡선으로 뛰어야되가지고 말이 800미터지 한 200미터마다 죽을거야 한번씩 길이 맞으려나 서바이벌센스가 뭐지? 서바이벌센스가 그 징징하면서 찾는게 서바이벌센스입니다 그건 그건 어떻게 써 A키 길게 누르는거야? 네 그겁니다 저 어이 샹! 침! 야 뚫고 갈거냐 그냥 제가 잡겠습니다 저 폭발하겠다 저 폭발하겠어 와아 도망가자 저 도망가야돼 네 저 나왔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아 분질러질뻔했네 이 파코르가 이 게임의 핵심이야 다 죽이려면 이거 다 죽이지도 못해 계속 리즌될거야 뭐 아 서바이벌센스가 음 이게 서바이벌센스 오케이 여기서 조심하십시오 레벨을 딱 한번만 다 했으면 좋겠다 에어드랍이네 왜 조심해야돼? 많이 무섭습니다 뭐지? 애들 총 쏘냐? 그렇습니다 자 무서울거 없구만 난사합니다 흫 그리고 주휘소를 터뜨려 버린거지 아 무서울거 없구만 난사합니다 흫 흫 그리고 주휘소를 터뜨려 버린거지 자 자 가자 누구 죽이면 되냐 구! 총이다 총 총 괜찮아 밟겠습니라 내가 내가 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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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 앞에 밟고 나 뒤에 밟고 좋아 좋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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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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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평생 누워서 똥싸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새끼네 왜 총을 그냥 어? 야 죽은거 같은데 총이다 됐나 저기 또 있잖아 저기 또 있잖아 이제 어디로 가야돼 이제 저 주휘소 시체를 지지면 됩니다 이 정도 높이면 괜찮아 자 시체 이 수많은 시체중에 이 시체에서 뭘 찾으려고 하는거지? 어? 나 한 번에 찾은거 같아 이 건물 설계도를 바로 찾았어 바로 찾아버렸어 바로 찾아버렸어 아이템 없나 얘네들? 어? 편지를 찾는건데 무슨 설계도를 찾아? 너 지금 나한테 사기친거지 지금까지 아니 그 편지가 설계도입니다 알았어 에이 어? 도와달랍니다 나도 알아들었어 그 정도는 오오오 자 가자 여기 차 드롭킥! 받아라 귀가 따갑겠지? 어 본진의 먼일 일어난거 같아서 누가 종교를 변했다잖아 그래서 본진으로 다시 가는거지 너 잘 따라하고 있냐? 예 예 예 무기 수리 무기 수리는 조금 이따 해도 돼 꼭 해야될 때 좀 더 쓰고 재료 아까운지를 몰라 애들이 이게 무기 수리가 이제 무기마다 제한이 걸려있어 몇 번 쓰면 이제 더 이상 못 고치고 그러니까 바로 바로 고치는 것보다 무기 떴을 때 고치면 되잖아 네 네 그럼 레전드 무기 만약에 나오면 그것도 횟수제한이 있어버리면 그럼 어떡하냐? 그걸 이제 강화해서 최대한 오래 쓸 수 있게 강화해 어 결혼하자야 고맙다 여기도 세이프티 하우스 하나 있는데 제일 가까운 세이프티 하우스에서 부활하는거지 어 그럴때도 있고 그냥 미션 체크 포인트에서 부활할 때도 있습니다 미션 중에 세그 뭐 세이프포인트 섹섹섹ous 섹섹서 어 다왔어 어 다왔다 어디다가 이제 좀비를 드랍킥으로 꽂아 나올 때가 제일難일 열심히 꿔챙이 지금 내가 드랍킥을 쓸지 모르고 자 이렇게 해서 잠깐만 키 한개씩 다 눌러봐야 되거든 드라키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 패드로 드라키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갈리다 점프 발차기 진짜 미치겠네 사용키가 뭐야? X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달리기 점프 발차기 어 그럴 수 있겠네 달리기 점프 발차기 아 이거네 아이씨 멍뚱한 킹 여기 살계도가 있어 훌륭해 라이스가 기다려있어 아니면 우리 함께 작업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이제 우리한테 약을 주겠지 수상합니다 물을 닫아놨습니다 응? 너가 그들에게 공격을 보여주면 그들에게 공격을 보여줄게 그들에게 공격을 보여줄게 누가 내 방석 도망한다고? 영정을 먹여버리겠어 내가 너의 방석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밥을 보여줄게 내가 너의 밥을 보여줄게